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오늘 10월 3일 화요일과 내일 4일 수요일 이틀간의 날씨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현재 인도 벵골만 서쪽의 첸나이부터 방글라데시와 중국까지 길게 비구름대가 보입니다. 이 비구름대는 벵골만을 따라서 중국을 거쳐서 오늘 10월 3일 화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가는 예측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경부터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지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상황을 비구름대가 지나가는 오늘 10월 3일 화요일과 내일 4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10월 4일 수요일 저녁을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벵골만부터 중국을 지나쳐온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일기예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문제는 이렇게 오늘 10월 3일 화요일과 내일 4일 수요일에 벵골만에서 방글라데시와 중국을 지나쳐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비구름대로 인하여 강풍과 비가 이틀간 지나간 후에 이제 기온이 바뀌면서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큰 일교차 관련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이틀 안에 비와 강풍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곧 북쪽에서 한기가 불어내려오고 공기가 바뀌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은 공통적으로 14호 태풍 고인후는 10월 5일 목요일 오전에 대만에 상륙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14호 태풍 고인후는 10월 7일 토요일에 중국 광동성에 상륙하는 것을 유럽과 미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3일 화요일 새벽 3시 현재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15호 태풍 볼라벤과 16호 태풍 삼바에 대한 발생 예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예측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